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양면성이 있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부자 오늘 야구보소 5장에 부자들아 했으면 보통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부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부자들아 얼마나 행복하니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오늘 이 야구보소는 부자들아 해놓고는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저는 오늘 김상욱 집사님이 2부 때는 5장을 암송을 했는데 그 2부 때 그 5장 암송하는 걸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니까 마치 애가를 듣는 것 같아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3부 예배 때는 2장을 암송하는 걸 들으니까 선지자가 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지혜문학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안에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있고 또 이 안에는 탄식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은 시작부터 역설적이에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면 아마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들은 행복한 줄 알았던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쩌자고 성격은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해라 라고 했을까 이게 종말론적인 메시지에요 지금 현재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말 고생 이 고생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나 그랬더니 misery 비참한 거 앞으로 당할 그 비참한 걸 생각할 때 지금 울고 통곡해라는 거예요 비참한 거 당하고 나서 울고 통곡하면 아무 소용없고 비참하고 고생할 것을 미리 얘기해주면서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고치라는 거죠 사실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주는데 울고 통곡해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돈이 사람을 행복해 주는 게 아니다 돈과 행복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연구죠 그래서 일리노이즈 대학 에드 티너 교수는 물질주의는 유해하다 행복을 위해 돈을 축적하거나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결과는 미시건대학의 크리스토퍼 피러슨 교수는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성품은 용서이다 용서는 모든 동목의 여왕이오 가장 얻기 힘든 특질이다 오히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도 솔로몬 모든 것을 가졌던 지혜자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냐는 이것도 어땠더라 아니 얻어서 행복할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그렇게라도 살아본 텐데 얻어봤자 마음의 행복을 얻지를 못한다 하니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삶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38가지의 비유 가운데 16가지가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가범 12장 15재로 보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잘 배분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노가범 1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나눈들 얼마를 가진들 그 소유가 너를 행복해 주게 만들지 못한다 말이죠 오히려 탐심을 없애는 거 오히려 욕심을 없애는 거 그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복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 가운데 사실은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먼저 오리지날리티가 있어요 먼저 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더 가깝다 하는 건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 앞에다가 심령을 붙였어요 아마 어느덧 교회에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말씀 듣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앞에다 심령이 붙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제로 부자래도 마음만 가난하면 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더 레디칼하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세상에는 지질이 복도 없다고 그러는데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가난한 자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가난한 자는요 철박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의 상황과 그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와요 부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부자들은 이 세상에 삶을 어떻게든지 연장하려고 그러고 부자들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에 마음을 두고 빼앗겨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누가 보면 19장에도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삿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사회적인 평판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세리장까지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돈 돈이 벌리니까 돈이 생기니까 부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돈을 얻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증거가 그의 물질관의 변화로 나타난 겁니다 물질관이 전적으로 변화되는데 그 당시는 영혼을 팔아서 물질을 모으던 사람이 이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물질을 버립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물질을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데요 내 재산의 50% 절반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속인 것 남의 것 착추한 것 그것의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것이 회계입니다 회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영혼을 희생시켜 가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삿개우가 이제는 재물을 들여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영적 파산 상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물질 파산 상태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우상이 뭡니까 말 못하는 것들에게 가서 빌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우리의 우상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상이에요 그게 뭐인가래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서서 물질을 신뢰하고 그리고 물질에 폭증하는 거예요 물질에 종이 되는 겁니다 돈에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연예인이 우상이 된 아이들 보세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자기 부모보다도 그 대상을 더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요 어디든지 따라가요 그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우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 야구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면서 그리고 보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왜 우리 보고 울고 통곡을 하겠나 이 말 고생 때문에 아니 돈 벌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불행한 게 온다는 거예요 닥쳐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존 틸로트슨 성공의 대주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대비하지만 영혼의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은 잠시 현명할지 몰라도 영원한 바보가 된다 여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부자라고 하면 드러내는 세 가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재물, 옷, 은금 이 재물은 어떤 면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옷 밖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장식하는 옷 그 다음에 은금은 또 귀금속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게 뭡니까? 썩고 존먹고 녹슬었다 일시적이라 그 말입니다 유한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낡게 되고 결국은 부식된다 그 말이죠 이 물질의 유한함을 우리의 영광의 유한함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만히 보면서 좀 질문이 생겼어요 재물이 썩는다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옷이 존먹는 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은금이 녹이 쓴다? 은금이 녹이 씁니까? 그 가짜는 녹이 쓸지 모르겠는데 순도가 높은 건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색된다는 이해가 되는데 녹이 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해하던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같이 이것들이 너희 살을 먹으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줄 알았더니 불처럼 나를 태워요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불같은 심판을 당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쌌는데 더 문제는 말세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쌓아요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했죠 그가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자기 생명이 그날도 날 텐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쌓는 데만 열심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자정에 여러분이 인생을 하지가게 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어요 그래도 쌓아놓으시겠어요 그때는 곡관을 열어서 좋은 데 필요한 데 아마 쓰시고 갈 준비를 하겠죠 말세에는 종말을 살아가는 때에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말세는 소유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물질은 소유하라고 준 게 아니라 소통하라고 준 겁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건데 사실 의역하면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돈이 해결해 준 거예요 해결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썼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 보면 우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 다 우리가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돈 있어야 하니까 다 돈이면 되는 것일 줄 알고 심지어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줄 쓰는 것을 미독으로 알고 있지만 돈 있으면 새치기합니다 돈 내고 비행기도 먼저 타요 1등석 그래서 생각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 돈으로 못 삽니다 인간다운 삶?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돈으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간직했느냐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하고 사전에 그 부자들이 돈을 벌었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줘야 될 임금을 체부를 하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걸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착추당함으로 인해서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재물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고 심판을 쌓는 거죠 사실 룻기에 보면 보아스하고 일꾼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해서 할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런 고용관계는 참 아름다운 건데 오늘 여기 야구부에는 그러지가 못해요 품꾼에 싹시 소리를 질러요 달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임금을 받지 못해서 또 어디 하소할 데가 없어서 신분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있는 경우 종종 봅니다 인권을 침해해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과잉 착취해요 그의 목까지 내가 가로채요 이런 소리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하늘에 상달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출혁기 2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애국에서 이스라엘이 종로도 할 때 여러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요셉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애국왕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이민 왔는데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기도처럼 그 가슴 아픈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부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5장 5절에 야구부서에 너희가 땅에서 그 물질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모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면서 사륙의 날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까 말세나 사륙의 날이나 같은 뜻인데 그때가 되도록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다는 것이고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디모대전서 6장 17절 18절은 역시 바울은 이 야구부와 다른 방면에 이 야구부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안자들아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게 만들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 유한한 돌아다니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있을 때는 소망이 있고 없을 때는 없어지고 그러지 말고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희들은 선행과 선한 사업과 나누어 주는 것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부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쌓는 것보다 나누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오늘 야구부서 마지막 5정 6절 결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 한 구절만 딱 떼어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앞에 하고 붙여서 생각을 하면은 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까 그 추수하고도 싹쓸 못 받은 사람들 우는 사람들 이들을 칭하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그들을 정지하고 죽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없어서 태양하지 못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나 하나님 밖에 더 계시겠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신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는 이 구절을 딱 떼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아니 세상에 어떤 인간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밖에 의인이 또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정지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대항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을 시키시고 하늘 위에 높이셔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그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거든요 이 의인이 오늘 법문 속에서는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큰 고난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고난이 아니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륙을 겪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은 분들이에요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칠머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부안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